사막에서 죽어가는 남자 고루와 그의 딸 결국 버티지 못한 딸이 죽어버리고 고루의 귓가에는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신의 목소리가 들러왔습니다 목소리의 끝에는 실제로 신 라프가 있었는데요 그토록 믿어왔던 영원한 보상은 다 거짓이었고 신을 죽이는 칼 네크로소드의 주인을 죽여 파티를 하고 있었던 라프에게 고루는 그저 개미만도 못한 존재였습니다 신앙심은 복수심으로 바뀌어 네크로소드가 새 주인을 찾았고 그렇게 모든 신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죠 영화 토르 러브 앤 썬더입니다 타노스를 죽이고 많은 희생을 치렀지만 또 한 번 세상을 구한 토르는 연인이었던 제인 보스터에게 차였습니다 어머니도 잃고 아버지도 잃고 동생도 잃고 동료도 잃고 충신도 잃고 고향은 파괴되었고 그럼에도 멘탈에 다시 붙잡은 그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와 모험을 떠나는데요 팀에 속해서 하는 일은 단 한가지 위험에 빠진 선한 이들을 구하는 것 그러다가 한 행성에서 자신들이 모시던 신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가오길 팀도 쩔쩔매던 놈들의 단신으로 모두 쓸어버리는 강력함을 보여주고 사고는 있었지만 오늘도 악을 퇴치했습니다 지구에 있는 제인 보스터는 암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방법을 찾던 중 북유럽 신화가 담긴 책에서 묠니르를 들면 건강은 물론 체력까지 좋아진다는 얘기를 보게 되었죠 그리하여 지구에 자리 잡고 아예 사업까지 제대로 하고 있는 뉴 아스가르드에 가기로 한 제인 보스터 과거 헬라가 부순 묠니르의 조각들이 그대로 전시되어 있고 제인이 다가가자 묠니르가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영화에서는 제인이 토르의 힘을 받을 것을 암시만 하는데 사실 이 뒤에는 원래 추가 장면이 있었습니다 제인이 변신하는 장면을 촬영까지 했지만 불량상의 문제로 영화에는 첨부되지 못한 아쉬운 장면이죠 아무튼 토르는 담례로 쓸모가 있는지 모르겠는 염소도 받았고 가오겔과 다시 떠나려고 하는데 온 우주 곳곳에서 신 도살자가 나타났다는 얘기가 흘러나옵니다 그 중에는 토르를 찾는 토르의 옛 동료 시프도 있었는데요 구조 요청이 너무 많았기에 토르는 가오겔과 떨어지기로 했고 코르가 염소를 챙겨 시프가 있는 행성에 도착합니다 죽기 직전에 시프를 발견한 토르 신 도살자의 다음 표적이 아스가르드라는 말을 듣게 되는데 그의 말대로 고르는 지구에 와있었습니다 순식간에 뉴 아스가르드가 불타기 시작 전사들과 토르가 나섰고 오랜 친구 묘르니르도 보입니다 토르의 힘을 얻은 제인 포스터 마이티 토르였죠 이어 고루와도마스는 토르 네크로소드의 힘은 강력했는데 토르도 만만치 않았죠 이에 도망가는 고르 토르는 제인과 어색한 제외를 하고 난리통에 묘르니르가 다시 말을 듣는지 시험하는 토르 심각해지는 상황에 왕 토르는 자신이 일을 해결하겠다 말합니다 그런데 묘르니르와 토르의 사이를 질투한 스톤브레이커가 말을 안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다행인 것은 납치된 헤임달의 아들인 아스트리드가 능력을 통해 말을 걸어왔다는 것 덕분에 토르는 실종된 아이들 앞에 나타날 수 있었죠 아이들을 안심시키고 고르는 셰도우 렐름이라는 영역에 있다는 것을 알아내 말을 안듣는 스톤브레이크를 설득하면서 모두가 배를 타고 가기로 했습니다 우상으로 받아온 염소가 쓸모가 있었네요 그들이 먼저 간 곳은 신들의 영역인 황금의 신전 온 우주의 신이 다 모여있는 이곳에는 신들의 왕 제우스도 있었습니다 토르의 목적은 오직 하나 자신의 힘으로 고르를 무찌를 수 없으니 제우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 뿐만 아니라 모든 신들에게 도움을 정했지만 제우스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토르 몸매 한 번 제대로 감상한 후에 본인도 사실 두렵다는 사실을 알리죠 그저 안전한 이 신전 안에서 평화만을 누리려는 제우스 보르가 만나기만 해도 원하는 것을 이루어진다는 이터니티를 만날 리 없다 말하지만 토르는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말이 안통하자 힘을 쓰기로 했습니다 또 한 번 눈앞에서 동료가 제가 되어버리는 광경을 보게 되는 토르 이에 분노해 제우스의 가슴을 뚫어버리고 다행히 죽지 않은 코르그를 챙긴 뒤 제우스의 번개를 챙겨 달아납니다 본격적으로 고로와 한판 붙들어가는 일행 아름다운 분위기 속에서 제인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토르는 위로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섀도우 렐름에 도착한 이들 색조차 존재할 수 없는 곳에서 고로와 마주쳤고 아무 저항도 못한 채 묶여버리는데 고르는 스톤브레이커를 부르라 협박합니다 스톤브레이커를 이용해서 이터니티를 만날 작정이었죠 제우스의 번개까지 이용해 시작되는 싸움 하지만 번개를 썼음에도 죽일 수 없었고 되려 발키리가 당합니다 일행은 서둘러 퇴각하는데 고르에게 스톤브레이커를 빼앗기는 최악의 상황을 직면해버렸습니다 토르 모드가 끝난 제인의 몸은 암이 급속도로 진행되었고 묠니르가 몸을 고쳐주긴 하지만 오히려 기를 더 빨아들여 계속 썼다간 치르고 뭐고 그냥 죽어버릴 수 있다는 경고를 듣게 됩니다 결국 토르는 혼자서 가야 했습니다 그 사이 고르는 이터니티의 재단에 도착 스톤브레이커로 문을 뚫기 시작했는데요 늦지 않게 제우스의 번개를 든 토르가 도착했고 토르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고르의 병력에 맞설 힘을 주기로 합니다 그렇게 싸움이 시작되고 토르는 고르와 마지막 싸움을 시작했죠 그리고 토르의 고통을 느낀 제인은 결국 치료를 포기하고 나타났습니다 덕분에 고르의 시선을 끄는 데 성공 토르가 스톤브레이커를 구출하고 아이들을 먼저 보냅니다 다시 한번 1대1 대결을 펼치기 시작한 토르 묠니리가 네크로소드를 부숴버리면서 싸움은 끝이 나는데 고르가 이터니티의 재단에 들어갑니다 처음 보는 이의 소원을 들어준다는 이터니티 마지막으로 설득하는 토르 죽어가는 제인을 감싸안고 슬퍼하는 토르를 본 고르는 그 모습에서 자신을 봐 마음을 고쳐먹고 소원으로 신들을 죽이는 것이 아닌 딸을 살리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제인은 결국 사망했고 고르 역시도 사망했죠 토르는 고르의 딸을 키우기로 했습니다 꼬마는 수상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뭐 어쨌든 묠니리는 토르가 들고 스톤브레이커는 꼬마가 들고 다니며 악을 소탕했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남은 제우스는 복수를 다짐하며 헤라클레스를 보낼 것을 예고했죠 사실 이 장면을 위해서 희생된 장면이 하나 있는거 다들 아시나요? 이제는 너무 유명한 삭제 장면 원래 제우스는 토르에게 공격을 받고 번개를 빼앗기는 것이 아닌 토르에게 무엇이든 번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며 인자한 모습으로 그야말로 신들의 왕다운 모습으로 토라를 돕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묠니리가 제인을 찾아오는 장면이 있는 걸로 보아 고르와 최종 전투를 벌이기 바로 직전의 모습이었을 거고 원래는 토르와 제인이 함께 가는 그런 각본이었을 거로 추정되는데 후평과 헤라클레스의 등장을 원했던 감독이 과감하게 신을 삭제해버리고 제우스를 악역으로 돌려버리는 장면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그냥 악역이라면 모를까 신들의 왕이라는 자가 너무 찌질하고 약해빠진 모습으로 나오게 만들어서 그게 화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인 포스터는 비록 인간임에도 신들이 죽으면 가게 된다는 바랄라에 오게 되면서 영화는 막을 내렸는데요 여기까지가 토르 4 러브앤선드의 이야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실망했습니다 역대급 명작이라고 칭찬받는 토르 3 라그나로크가 개봉했을 당시 저는 군대에 있어서 극장에서 보지 못했습니다 후에 전역을 하고 집에서 보게 되었는데 정말 극장에서 보지 못한 것이 한이 되는 영화였죠 그래서 저는 토르 4 편이 나온다면 반드시 극장에서 봐야겠다 라는 마음을 다짐하며 4 편이 나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마블 시리즈에서 가장 기대했던 영화가 인피니티워, 엔드게임, 닥스2, 토르4였습니다 엔드게임까지는 정말 좋았죠 하지만 닥스2와 토르4는 저에게 정말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다른 마블 영화를 소개할 때도 꼭 하는 말이 있는데 3 편에서 토르는 각성을 거치면서 그야말로 천둥의 신이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4 편에서는 어떤가요? 한없이 무게에만 의존하고 3 편의 카리스마는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물론 상대가 그만큼 강력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후에 나올 신비오트의 창시자이자 우주적 존재인 널의 무게인 네크로소드가 그만큼 강하기에 토르가 쩔쩔매는 것은 어쩔 수 없죠 더군다나 맨 첫 장면에서 설명하듯이 모든 것을 다 잃고도 맨정신을 유지하는 것 자체만으로 대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영화입니다 토르 3 편에서 그렇게 멋진 연출과 액션을 보여준 감독 타이카 YTT였는데 왜 4 편에서는 그러지 못했을까요? 이거는 개인의 생각도 있지만 전세계에서 다 비슷한 반응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큰 실망을 했지만 저는 아직 믿고 있습니다 디즈니가 마블을 이렇게 포기할 리 없다는 것을 말이죠 토르 4는 사실 약과고 다른 더 큰 문제가 있지만 다시 한번 히어로 전성시대가 오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베벳 시리즈였습니다 지금까지 베벳 시리즈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